정신없는 아침 매일 우리는 상상했다 집앞으로 찾아오는 오피스가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나만을 위한 개인 업무 공간과 프라이빗한 리클라이닝 시트 충전도 스마트하게 좌석도 세형에 맞게 이렇게 편안한 오피스, 보신 적 있나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팀원들과 완벽한 팀플레이도 가능하죠 업무 범위에 한계가 없는 협업 공간 어떠한 팀 작업도 가능하게 하는 데스크 셋업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선 창의적인 오피스 모바일 오피스는 당신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순간들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해줍니다 저쪽으로 안내드릴게요 자 레디 액션 우리의 새로운 오피스는 업무와 일상의 경계를 효율적으로 이어집니다 당신도 경험해보세요 현대 모바일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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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